아이스크림 밖에 없네 아이스크림 밖에 없네 없는데요 그니까 총 없어서 내려가는데 늦게 내리는 애가 총먹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개 빡침 아 낫이 보이네 저기 옆 라인 어! 가운데 길 와 이쪽 2대 다 터진다고? 밑에 1층 바로 앞에 1평집 이쪽에 보급 떨어짐 빨핑 2층 안에 사운드 가는 중 사운드 레지 좀 알아보자 얘네도 좀 맞아 뭐야 2명 옆에 하나가 온다 여기 빨핑 빨핑 사람이 쓸 수 있어 근데 그쪽으로 우리 안가지만 거의 보급 떨어졌기 때문에 아시게 좋으지 안녕 너무 멀길래 소리 질러야 들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운드 좀 들을게 여기 올라와요 2명 여기 2명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다른지 하나 더 오케이 잠시만 다리 다리 끝에 담벼락에 우리 보고 있어 담벼락에 한 명 다리도 있어 하나 피 하나 안 돼 건너편에 두 팀이 쏠 수 있어요? 담벼락에선 우리 봄다 담벼락에서 쳐다본다 아 일단 머리밖에 없어 디저 나이스 무핀 돌에 있어 한 명은 아 집에 있다 건너편 집 오케이 나 실 떴고 바위 뒤 건너편 바위 뒤 한 명 둘 다 아 바로 혼자 해야 해 혼자 해야 해 난 누웠어 나이스 나이스 오예 잡았죠